기다리고 기다리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은 안산 주차장교회를 심화하시는 신재근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전국을 다니시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훌륭하신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흔적 제목을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는 자요. 어찌민요. 다시 한번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어찌민요. 어찌민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보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한글자막 제공하실 때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